네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오늘은 퓨어 휠스의 세럼 퍼스트 세럼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랐거든요 되게 촉촉하고 약간 퓨어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잠이 잘 와요 열심히 팩도 하고 향은 약간 여가물이라서 피부에 순하게 착용하고 갈락토미세스에서 미백하고 주분계산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용량이에요 보시면 되게 커버.. 저 얼굴보다 더 길지 않나요? 그래서 써보는데 되게 촉촉하고 잠이 일단 잘 옵니다 여러분도 잘 써보길 바랍니다 안녕